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문신 때문에 본인 인생이 다 망가졌다라는 쓰리 데리고 왔는데요. 과연 정말 문신 때문인지 한번 봅시다. 제목 고작 내 몸에 문신 몇 개 있다고 남친 엄마가 우리 결혼을 결삼 안 됐고 결국 모든 게 다 박살났습니다. 제 인생 너무 불쌍하고 허무하고 그지 같아요. 원제 타투는 결국 후회한다는 걸 인생 망치고 알았어요. 저는요 과거 20대 초반 힙합에 빠져 살았습니다. 그리고 당시 저하고 좀 비슷한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요. 이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둘 타투를 하기 시작했고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몇 개 몸에 새겼습니다. 그 당시 문신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를 한다.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저는 그저 꼰대처럼 보였고 또 제가 한 타투를 보고는 사람 자체를 이상하게 위아래로 막 훑어보는 거 있잖아요. 막 수근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저 편견에 사로잡힌 한심한 인간들처럼 느껴졌어요. 제 외모를 보고 편견을 가지는 사람은 그냥 틀에 박힌 꼰대들. 타투를 했든 안 했든 나라는 사람의 존재 있는 그대로 봐주고 아무 편견도 없이 환영해주는 사람들은 그 사고가 깨어있는 사람이다.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왜 안 그러겠어요.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는데. 하지만 그랬던 것도 잠시 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신 몇 개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과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저절로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결정적으로 전 남친의 배신을 겪게 되면서 처음으로 문신을 지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. 전 남친과 저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어요. 오래 사귀었죠. 학생 때부터. 거기다 동거기간만 10년이라 그냥 사실혼 즉 부부관계 부부와 가까웠는데 그런데도 남친의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일단 제 몸에 보이는 타투를 극단적으로 싫어했었고 염색머리와 히피펀머리도 되게 싫어했어요. 그리고 노출이 좀 있는 옷을 입고 인사를 갔는데 그것도 싫어하더라고 거기에 제가 젓가락질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. 주먹 젓가락질을 합니다. 그것도 싫어했고 또 제 직업이 네일 아티스트라는 것도 못마땅해 했죠. 그냥 사소한 것들로 저를 끝까지 거부했던 겁니다.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그 정점에 타투가 있었어요.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남친 본인이니까 그냥 이 사람만 곁에 있으면 다 괜찮을 거라 믿었었고 또 언젠가는 어머님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. 암만 그래도 저를 미워했어도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지닐 집은 해주셨던 분이거든요. 그랬는데 언젠가 하루는 저희 두 사람이 오지게 큰 싸움을 하게 됐고 다시 얼마 뒤에 남친이 자기도 이제 한계가 왔다면서 안정적인 사랑을 찾고 싶고 아기도 낳아야 된다. 집에서 나가라. 이러는 거예요.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와야 했죠. 나와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10년인데 제 짐이라는 게 딸랑 용달차 한 차 나오더라고요. 참 허무했습니다. 거기다 당장에 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집으로 갔고 그날 밤 저는 엄마한테 정말 안 뒤질 만큼 우지게 맞았고 밤새도록 울었어요. 전 남친은 저랑 헤어진 지 불과 반년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 날짜를 잡았다군요. 너무 억울해 찾아갔더니 그리고 그 여자가 왜 좋은 거냐 물어봤더니 청순하고 단정해서 좋답니다. 내면이 어떻든 문신이 없고 그냥 검은 머리에 긴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무조건 좋은 건가?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속으로 이 거지 같은 년 뿌림이나 걸려라! 이런 저주를 했죠. 엄마랑 함께 다니다 보면 동네 어른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뭐냐? 일단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좀 지으면 안 될까? 어이구... 너가 막 속상해서 어쩌겠냐?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옛날처럼 사람을 비꼬는 느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는 그런 감정들이 보였고 그래서 제 마음도 변했어요. 꼰대가 아니더라고요. 진짜 걱정이었지... 절대 지우지 않을 거고 후회도 하지 않았거나 다짐을 했는데 이런 큰 일을 겪고 또 이런 걱정들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래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나름 좀 알아봤는데 이거 전부 다 치우려면 2천만원 넘게 나온대요. 오지게 했나 봅니다. 근데 제 수중에 그걸 할 돈은 없고 계속 어쩌지 어쩌지 하면서 여기저기 꾸준히 알아보다가 무한 시술을 해주는 공장형 클리닉을 발견했고 상담을 했죠.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1300만원의 지우기로 합의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타투를 조금씩 조금씩 지우고 있는데요. 시술할 때마다 느끼는 그 거지같은 고통 물집 오지게 잡히고 가렵고 쓰라리고 아프고 진짜 난리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. 특히 툭하면 침대에 진물이 오지게 묻어가지고 입을 빨래하는 게 제 기본 일상이 됐습니다. 실은 얼굴에도 타투가 있는데요. 이거는 아무리 잘 지워도 반드시 흉터가 좀 남는다고 하더라구요.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타투 문신보다는 차라리 흉터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지우기로 했습니다. 혐오보다는 동정이 더 낫잖아요. 그렇잖아요? 적어도 양아치 범죄자 취급받는 시선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울거에요.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곳에는 절대 타투하지 마세요. 그래도 내가 그걸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잘 안보이는 엉덩이나 골반 옆구리 같은 곳에 하세요. 얼굴을 하면 안됩니다. 문신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절대 다수이고 또 고집도 되게 강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그들의 편견을 깨지 못하거든요. 그리고 문신을 한 채로 살아가는 삶은 고행이 맞아요.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들은 제 내면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문신에 더 집착을 합니다.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결혼도 못하고 문신 지우느라 고생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버텨온 삶이 너무 아까워요. 사람들이 문신을 보고 맹목적인 비난을 할까 싶어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보니 어디가서 내 성질대로 굴지도 못해요. 항상 양보해야 되고 져줘야 되고 참고 살다보니까 결국 이렇게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편견은 정말 대단한거에요. 이걸 이겨보겠다는 건 진짜 착각이고 오만입니다. 명심하세요.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. 예전에 제 피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그냥 후회뿐입니다. 후회 정말이에요. 인생 다 젖었다고 문신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댓글 1번 문신이 다 보일 정도로 노출 있는 옷을 입고 거기에 단정하지 못한 머리 꼬나지로 인사를 하러 가면 김태희 한가인이라 해도 결혼 반대 당할 거에요. 그리고 뭐라고 했어? 얼굴에 문신이 있다고 얼굴에 야 너 진짜 너무 용감한 거 아니에요? 2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은 문신이 문제가 됐겠지만 젖 아락이라니 진짜 문제나 따로 있다는 걸 쓰니 너만 몰랐겠지. 본문 보면은 진짜 기암합니다. 그냥 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오리지널은 댓글 타투 뿐만 아니라 인성의 지능까지 죄다 문제투성인데 문신 탓만 하는 게 딱 그 정도 지능이라는 걸 지 스스로 인정했네.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데 문신하라는 걸 좋은 일 합시고 나불대는 거 보니까 헛웃음만 나온다. 깔깔깔깔깔. 3번 과연 문신만 문제였을까? 그래서 네 인성 다 보이는데 불임이나 걸리라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깔깔깔. 4번 예전에 그 강남스타일로 싸이가 엄청 뜨가지고 미국 뉴스에도 나오고 전 세계가 싸이 말춤 추고 할 때 그때 어떤 미국 중년부부도 정원에서 말춤을 추고 있었는데 기자가 다가가 인터뷰를 했어요. 싸이가 왜 좋으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춤도 노래도 좋지만 문신을 안 해서 성실한 사람으로 보여 좋다라고 하더라고 개인 취향을 존중하는 자유국가 미국 사회에서도 문신을 기피하는구나 싶어 깜짝 놀랐죠. 선입견이든 뭐든 문신이라 난 그냥 무조건 싫어요. 5번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골반이랑 엉덩이에 하라고? 지금 이딴 게 조언이냐? 조언이야? 골반 엉덩이에 하면 결혼은 완전히 포기해야 돼. 아니 어쩌면 연애도 포기해야 되겠지. 골반 엉덩이에 문신 생긴 여자랑 사귀고 결혼하는 남자 지들이랑 비슷한 양아치가 아닌 다음이야 그걸 누가 받아준다고? 끌 끌 끌 끌 6번 기껏 한다는 조언이 안 보이는 엉덩이나 골반에 하라고? 야 그게 훨씬 더 싼 마이로 보이는 지름길인 거 몰라서 이러냐? 하긴 겨우 이딴 글이나 싸지르는 게 하는 조언 따위야 뭐 들을만한 가치가 있겠냐고? 끌 끌 끌 7번 니가 쓴 글 보니까 문신은 무조건 거르는 게 맞다는 거 이런 내 신념이 더더욱 확고해진다. 아니 작은 문신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굴에 문신을 하고 그 꼴로 평범하게 살아볼 생각이었어? 생각이 참 짧다. 거기다 말하는 것도 그래. 아무 죄도 없는 전 남친의 예비 신부한테 부림 걸리라고? 악당 퍼붓는 꼬라지가 딱 니 문신 수준이랑 똑같다. 8번 세상 어떤 미친 인간이 누가 도대체 상대방 집안에 인사 가는데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가냐고 이거는 문신을 떠나서 그냥 머리도 텅텅이고 내면도 밑바닥이고 거기다 맞춤법 수준은 또 왜 이러냐? 너는 문신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편견 타령하지마 솔직히 친구로도 지내고 싶지 않은 정말 최악의 부류니까 문신을 하고 말고는 본인 자유라고 봅니다. 다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견 가진다면서 되게 좀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죠. 그걸 알아야 돼요. 문신을 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걸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도 자유입니다. 어쩌라고? 안고 가야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